지난해 발생했던 12구 참사 이후 사회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죠. 이번엔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한파로 얼어붙은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미끄러진 차들이 다중추돌, 전복으로 이어지고 흘러나온 유류가 인근 강까지 유입됩니다. 도로 위에서는 사고를 수습하고 흘러나온 유류를 처리하기 위한 소방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동시다발적으로 사고를 수습합니다. 겨울철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경기도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5일 가평군 가평2교에서 사회재난 대비 경기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겨울철 살얼음으로 인한 다중교통사고로 다수 응급환자, 전기차 화재, 유조차 유류 노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는 이번 훈련은 30개 민관기관 약 330명이 참여해 차량 50대가 불타고 7명이 숨진 상주 영천구속도로 블랙아이스 추돌사고를 재구성한 시나리오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의 도로교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6명이 사망하고 55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확인하고 세심하고 빈틈없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2구 참사 이후 추진된 사회재난합동훈련입니다. 도는 첫 사회재난합동훈련 이후 발생한 수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를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습니다. 경기지TV 섬은영입니다. 기상캐스터